안녕하세요. SIP 여러분. 중1SIP 이제 수학 담당 신쌤입니다. 네, 이제 오늘도 지난번과 동일하게 2-1 복습을 할 건데 오늘은 지수법칙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지수법칙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어려운 게 없는 게 기본적인 지수법칙은 말 그대로 우리 지수라고 했어요. 지수면 어떤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있다면 우리 중1 때 거듭제곱 배웠죠. 2가 3번 곱했다. 2의 3제곱이라 부른다고 그랬고 이 밑에 있는 큰 놈. 2를 밑이라고 부른다고 그랬고 위에 있는 큰 놈. 큰 놈이래요. 작은 놈. 지수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늘 얘기하셨지만 지수라고 부르고 늘 해야 될 건 당연히 한 가지. 하트 치시면 된다고 그랬죠. 이유는 말을 안 해도 안다라고 느끼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밑과 지수에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지수법칙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그 지수법칙에는 뭐가 있냐. 밑 a의 m제곱 a의 n제곱 곱하는데 우리 m에는 당연히 우리는 멀 때밖에 안 배운다. 그래서 중요한 거 자연수밖에 안 배웁니다. 그래서 밑이 동일하게 a라는 게 m번 곱해져 있고 그렇죠. 이게 n번 곱해져 있고 그 뒤에 a라는 게 몇 번? 그렇죠. n번 곱해져 있다는 소리네요. 그렇게 해서 총 3승이 n번과 n번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a의 m 플러스 n제곱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지수법칙에 나누셈도 있던데 나누셈은 뺄셈이죠. 나와 있는 그대로 보시면 돼요. m이 더 클 때는 a의 m 마이너스 n제곱 m과 n이 같을 때는 1. n 뒤에 게 더 나누는 값이 더 클 때는 a의 m 마이너스 n분의 1이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른 방법이라고 밑에 나와 있는데 저 방법은 딱히 모르셔도 돼요. 특히 2번 문제는 우리 이거 모르신다라는 가정하고 갈 겁니다. 맞나요? 왜 그러느냐? 저 법칙은 저렇게 쓰는 건 우리는 중학교 때가 아니라 고2 올라가서 저거는 따로 약속해서 풀 겁니다. 선생님은 늘 선행을 얘기는 해주는데 할 때마다 올라가서 배워야 될 게 점점점점 많아시죠? 그렇게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건 0제곱은 1이다만 아시면 되는데 그냥 저는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나중에 왜 그런지는 몰라도 왜 저 값이 언제 사용되는지는 배우게 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밑에 거듭제곱 꼴이죠. a의 m제곱을 n번 곱한다. 그래서 a의 mn제곱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a분의 b의 n제곱을 곱한다. a의 n제곱 분의 b의 n제곱이다. 옆에 주의라고 나와 있는데 이 ab제곱의 3제곱이라 되어 있을 때 많이 실수하는 것들이 그냥 2 곱하기 3 6의 a의 3제곱, b의 6제곱. 아무렇지도 않게 풀다 보면 2를 3포 곱한 것이 6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이것도 우리가 많이 실수하던 문제니까 앞으로는 실수하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음수를 n번 곱하면 n번은 홀수 곱하면 마이너스 3고 짝수번 곱하면 1이다. 늘 하던 말들이죠. 어려운 거 아니니 합시다. 그 밑에 예제를 보시면 n이 자연수일 때 마이너스 1의 n제곱,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제곱을 간단히 하라고 되어 있는데 늘 말하던 거예요. 이때는 첫 번째 n이 뭐일 때를 따지면 돼요? 그쵸? 짝수일 때를 보시고 그 짝수일 때 보면은 마이너스 1의 짝수제곱의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짝수에다 1 더했을 때 당연히 홀수제곱이겠네요. 더하면 뭐가 된다는 소리예요? 0이 되겠네요. 아니죠.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1의 짝수제곱은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1의 수제곱은 마이너스 1 되겠죠. 계산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되겠네요. 근데 두 번째 n이 홀수일 때를 따져도 우리 똑같죠? 뭐야? 짝수가 아니라 홀수에 거기다 1 더하니까 당연히 홀이 아니라 짝이겠네요. 그럼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1 곱하기 플러스 1이니 동일하게 마이너스 따라서 이 값은 우리가 n값이 짝수든 홀수든 간에 그 값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소리겠네요. 그 밑에도 동일하게 하나 더 봅시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밑이 같으면 지수 더한다고 했으니 a의 15제곱이 아니라 a의 8제곱이 될 거고요. a의 4제곱 나누기 a제곱은 뺀다고 했으니 a의 제곱 맞을 거고요. a, b의 제곱은 둘 다 분배해야 되니까 a제곱 b제곱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 a의 제곱을 3번 곱하는 거기 때문에 a의 5제곱이 아니라 a의 6제곱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같은 수를 나누면 1이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되겠고요. 다음 퀘스천 3번도 봅시다. 그 세번째 거 보시면 어려운 게 아닌 게 3의 x제곱 곱하기 27은 3의 3제곱일 거고요. 81은 우리 계산 안 해봐도 3의 4제곱이란 거 알고 3의 4제곱의 3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이 식을 다시 정리해보면 3의 x 플러스 3제곱이 거듭지곱 꼴이기 때문에 3의 12제곱 되겠죠. 따라서 x 플러스 3은 10이니 x는 9가 된다는 소리겠죠. 밑이 같으면 곱했을 때 지수는 더해주고 나눴을 때 빼준다. 그 다음 하나만 더 봅시다. 이 문제 우리가 늘 어려워하던 건데 기준은 2의 x제곱이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퀘스천 a의 x-1제곱 다시 말해서 이 식을 다시 정리하면 a는 2의 x제곱 나누기 2가 된다고 말씀드렸고 선생님이 늘 뭐라 그랬냐면 이 꼴이 나와있는데 여기 뒤에 한 걸 다 나와있다. 무조건 기준은 2의 x제곱으로 나타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2의 x제곱은 2의 2가 될 거고요. 나누기는 곱하기 하면 되니까. 8의 x제곱을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라고 했으니 이 꼴은 다시 말해서 2의 3제곱의 x제곱 꼴이 될 거고 얘는 다시 말해서 2의 3x제곱 꼴이 되겠네요. 그럼 다시 정리해서 우리 기준이 2의 x제곱 꼴로 기준이 정리되어야 되니 얘는 다시 말하면 2의 x제곱의 3제곱이 될 테니 2의 x제곱 대신 뭐만 대입하면 돼요? 그렇죠. 2의 a만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럼 2의 a의 3제곱이니 다시 말해서 8의 3제곱으로 정리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지수법칙의 응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수법칙의 응용은 덧셈이랑 곱셈을 나눠서 비교하는 건데 얘 위에 건 됐고 우리는 문제 봅시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2의 x 보시면 얘 봅시다. 3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은 우리가 여기서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3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랑 3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에요. 밑이 같으니 3을 2번씩 3번 곱했으니 3의 6제곱 될 거고요. 밑에 있는 건 우리 곱하기예요. 3의 제곱을 3번 더했으니까 3제곱 곱하기 3이 될 거고 3의 3제곱으로 표현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값을 갖죠. 두 개는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그 다음 밑에 거 보시면 예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분모부터 정리하면 4의 제곱을 4번 더했으니까 곱하기 4의 제곱 곱하기 4일 거고요. 이 위에 분자는 2의 3제곱을 2번 곱했으니 2의 제곱이 될 거고 얘는 다시 말해서 4의 3제곱분에 2의 4제곱인데 이거 계산하라고 그냥 내지는 않았겠죠. 왜? 4의 3제곱은 2의 제곱이니 다시 말해서 2의 6제곱이 될 거고요. 2의 6제곱분에 2의 4제곱 얘는 약분된다고 말씀드렸죠. 분모에는 2가 6번 곱해져 있고 분자에는 2가 4번 곱해져 있으니 약분하면 2가 2번 남은 4분의 1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려운 거 없이 계산이 가능하고 우리가 헷갈렸던 문제들은 이제 와서 보면 쉬웠던 문제들이 됩니다. 그 다음 n자리 자연수 구하기 여기서 많이 나온 건 자연수를 구하기도 많이 나오지만 각 자리 숫자의 합도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소인수 2와 5의 지수를 같게 만든다고 그랬어? 그렇죠? 10백, 천만 우리 10백, 천만 10의 제곱골들은 소인수로 2와 5만 갖고 그때 지수들이 나왔던 거예요? 같은 골이었죠. 그럼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20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은 몇 자리 자연수인지 구하래요. 그럼 쉽게 말해서 20의 제곱 다시 정리하면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에 5의 제곱이니 식을 정리하면 2의 4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니 다시 말하면 2의 4제곱 곱하기 5의 4제곱이겠네요. 어차피 지수가 같으니 우리는 통일시킬 것도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없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10의 4제곱이라는 소리고 1 뒤에 공이 4개 있으니 얘는 5자리 자연수가 되겠네요.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 다음 장 봅시다. 다음 장 보시면 이제 단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단항식의 곱셈과 나눗셈도 우리가 알던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지수법칙에서 문자가 여러 개로 바뀌고 부어 판별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단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어 판별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당연히 마이너스의 n제곱 홀수계면 마이너스 짝수계면 플러스 신경 쓰셔야겠네요. 쉽게 말해서 퀘스천문제 봅시다. 마이너스의 x의 x의 a제곱의 y의 4제곱의 제곱의 곱하기 x의 3제곱의 y의 b제곱의 그렇게 좌변에 있는 값을 정리하면 4의 x의 2a 더하기 3b제곱 y의 8 더하기 b제곱은 4의 x의 13제곱의 y의 11제곱이란 소리네요. 그래서 따라서 x 사사 같으니 우리 4a 플러스 3b는 뭐여야 되고 그쵸 13이어야 되고 8 플러스 b는 11이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b값은 3이 될 거고 b값을 3대입하면 a값은 1이 되겠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이 됐었죠. 근데 거기에 이제 뭐가 포함돼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나누기가 포함돼서 나온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중학교 올라오면서 나누기 계산은 매번 똑같았습니다. 선생님이 늘 말했지만 나누기는 뭘로 바꿔 계산한다? 그쵸? 곱하기로 계산하는 거예요. 쉽게 보시면 얘가 뭐가 되냐면 가로부터 풉시다. x의 20제곱 나누기 x의 9제곱 나누기 x의 6제곱인데 각각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면서 역수 곱하기로 바꾸면서 역수 그렇게 해서 약분해서 남는 것만 따지면 x의 5제곱만 남겠네요. 간단하죠? 다음도 보시면 단항식의 곱셈과 나누셈의 혼합계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수법칙을 이용하여 가로를 푼다 나누셈은 역수의 곱셈으로 바꾼다 부호를 결정하여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로 문자끼리 계산한다 늘 하던 방법이네요.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마이너스 2a의 제곱 나누기 마이너스 a의 세제곱 곱하기 3a 그러면 제곱이 분배되니 짝수 제곱했으니 부호는 플러스가 될 거고요. 나누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곱하기 역수인데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 마이너스 a의 세제곱 분의 1이 될 거고요. 맞나요? 그 다음 곱하기 3a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부호만 판별하면 마이너스 곱하기 4 곱하기 3이니 마이너스 12 곱하기 a제곱 a의 a의 세제곱 다 날아가네요. 뭐만 남는다는 소리요? 마이너스 12만 남겠네요. 간단하죠? 그렇게 해서 도형의 활용 여기 1,2,3,4,5번 나와 있는 건 따로 적어서 오늘 숙제입니다. 사진 찍어서 아니 사진 찍어서래 공책에다 따로 적어서 저한테 사진 찍어 보내시면 영상 본 걸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꼭 보고 영상을 봤다라는 걸 저한테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기했습니다. 영상에 나와 있는 도형의 활용 파트에 나와 있는 공식 5가지 삼각형의 넓이 직각 직사각형의 넓이 기둥의 부피 뿔의 부피 구의 부피는 적으셔서 저한테 보내시면 되는데 우리 하나만 더 적읍시다. 구의 건 넓이 구의 건 넓이는 뭐였어요? 그렇죠? 4파이 알 제곱이었습니다. 이렇게 6개 적어서 선생님한테 공책에 써서 사진 찍어 보내시면 오늘 영상 본 것으로 확인 받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봅시다. 다음 그림에서 직사각형의 넓이와 삼각형의 넓이가 서로 같을 때 삼각형의 높이를 구하라.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한다. 가로 곱하기 세로. 그러면 24a의 5제곱 b의 5제곱 될 거고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의 밑변 8ab3제곱 곱하기 높이 모르니 h라고 듭시다. 그럼 h만 놔두면 이항하면 되는데 우리 정리하면 4ab3제곱이네요. 그럼 얘를 다시 말해서 뭐로 나누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4ab3제곱으로 나누기만 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6에 a의 4제곱 b의 제곱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단원식 정리를 다 배웠고 다음 시간에는 여기 나와있는 2-2 다항식의 계산에 대해서 배울 건데 여기도 어려운 거 없이 계산을 했습니다. 중3-2를 다 배웠던 사람이라면 중2-1은 쉽게 느껴질 거고 3-1을 아직도 풀고 있는 학생들은 빠르게 끝내시고 2-1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잘 보시고 숙제는 까먹지 말고 제출하세요.